아 근데 저거 저거 자연산이잖아 자연산이예요? 역시 역시 너무 못빠시네요 자연산 좋아하시네 역시 너무 못빠세요 자연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찐방이니까 밀베 말고 다른 데 가죠? 지마천씨 아니면 그 표창동상이 두렵게 좋아하는 노보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노보 갈게요 노보 땡길 수 있나? 땡길 수 있어 네 노보 갈게요 노보매니아 노보매니아 한 명 계시거든요 노보바 바로 똑바로 해주세요 누가 누르면 좀 오해하겠네요 바로 똑바로 해주세요 수노보거든요 수노보 네 바로 똑바로 해주세요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하하 노보매니아 똑디 똑디 해주세요 예예 수노보 씨 하하 어흑이 하하하 아웃다 못 땡기겠네 이거 노보를 너무 좋아하세요 노보바 노보바 노보바야 역시 우리 밖에 없는거 같은데? 어 우리 밖에 없어 역시 노프파가 아니 발음 주의하시라고요 바로 주의하시라고요 낙하사는 일찍 피길 잘했다 벅이 있고 파밍 대충 해주세요 빨리 가게 와 앞에 대가리 3레벨 있네 와 와 4배도 있네 뭘 가세요 컨테이너가 꿀이다 꿀 와 4배가 있네 아니 바쿠베는 그걸 따라가지고 같이 파밍해야되나? 아니 이걸 굳이 따라오시네 바쿠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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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팔 카운팔 챙겨 챙겨 요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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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카운팔 어디죠 카운팔 여기 핑 찍어드릴게요 나 안갈게요 촉이 안 열리네 다른 카운팔 다른 카운팔 같네요 다른 카운팔 더블배로 예상할게요 혹시 바쿠베랑 다르게 좀 촉이 예리하시네요 눈치밥이 말이 안됩니다 바쿠베는 바로 그냥 좋다고 날려왔는데 엠포 찍었어요 사람 착해야되 바로 엠포먼 같죠 팀이 아니라고요? 아이 팀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팀플 못보셨나? 우리 1등할 때 아까 1등할 때 팀플 못보셨나? 우리 더이상 예능이 아닙니다 다큐에요 다큐 아 물론 파밍에는 예외가 없는데 헉 800 실화냐? 아 물론 우리가 힙을 합치는거는 싸울때고 파밍할때는 적이 맞습니다 아니 이거 배낭 아니 배낭 4배 또 줬었네 또 줬었어 갈게요 표장동상이 노버를 왜 중하는지 알겠네 아하 그만하시라고요 컨테이너라고 해주세요 컨테이너라고 예예 에이케 있어요 에이케 살짝 좀 거슬리네요 그쪽 좀 거슬린다고요 여기 에이케 있네요 혼자 드시라고요 아 근데 뭐야 헉 설마 이거 왜왜왜왜왜 그걸 제가 못봤을까요 아니 뻔히 여기 있는거 보이면서 여기 오는거 무슨식입니까 4배후라고 8배후라고 8배후라고 나란다 차먹네 가방을 안주냐 장난하나 와 좀 멀다 자기장 멀어 멀다 멀다 빨리 가방이 꽉 차기 전에 연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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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챙겨 멀어? 아 멀어? 진짜 멀어 가방이 1레벨이어서 연료통 한개 챙겨 바코베가 이쪽에서 왔다는건 파밍이 됐다는 이야기겠지 저기 파밍 안했어요 사실 저 끝에 대가리 3레벨 와 여기 대가리 3레벨 못보시네 와 나 대가리 3레벨 와 나 대가리 3레벨 껴서 이거 누구 줄수도 없는데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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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일로오세요 요안에 어 나 또 바코베가 복수하는줄 알았잖아 아 저는 그런 시시한 복수 안합니다 메인데라 크게 크게 간다는걸? 크게 한방 터뜨리지 여기 구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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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베 먹어 구상 여기도 있네 가방이 없어가지고 나 구상을 못들어 차고에 차없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있어 여기 컨테이너 집집마다 다있어 구상 다 싹싹싹 쓸어먹어 가방이 없어 가방이 없어가지고 구상을 못들겠어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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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었죠? 아예 위쪽인데 큰일났네 트레이드 되시는거 말씀해주세요 4배요 4배 8배율 있습니다 이거는 카구파리랑만 될거 같네요 뭔데요? 좀 세요 이거는 AR에서 옮깁니까? 예 AR에서 옮깁니다 8배율인데 8배율로 안되겠습니까? 8배율 안돼요 8배 4배 둘다 안됩니까? 4배는 4배 그냥 주시면 안되나요? 둘다 같이 준다고요 같이 레이드 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없노? 가방 1리벨 가방을 보게되다니 정말 기쁜걸 12개 오늘 오래 하죠 저희 가야돼요 카구파리 있네요 교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갈께요 저 더블 배러 아 위집이 내가 아 초 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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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비를 틀고가세요 아니 보니 카구팔 예 먼저 뿌려주세요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멀리서 계셔주세요 네. 확인해주세요. 물건 이쁘죠? 주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거기서 떨구세요. 거기 떨구세요. 갈게요. 아니 쓰레기시네. 어렸을 때 메이플 사기 많이 치셨네. 아주 똑떼하시네. 대단하시네. 쓰레기가 여기 있었네. 그분 상승범이에요. 아까도 아까도 그러드만. SMG 쏘기 뿌리고. 아주 똑떼하시네. 저기 4배라도 좀 주시면 안될까요? 배우리 없거든요. 오오오. 가구빠. 갈게요. 갈게요. 가요 뭘 가요. 제건데. 아 싫어하냐. 자기장 때문에 가야돼요 우리. 저 가구팔 안주시면 차트 혼자 갑니다. 예? 가구팔. 일단 버그 바퀴를 터쳐놓을게요. 아 버그 바퀴를 왜 터져. 어하 오오오오오 가야된다니까 갈게요. 진짜 갈게요 카구팔, 카구팔 주세요, 사장치 아, 다른 차가 있었구나 사장씨 저는 성장난 시민이예요 하핳ㅎ핳하핳 살았어요, 갈게요 안주면 쏠게요 카구팔 먼저 떨궂으시면 안될까요? 아냐 가요 가요 아니 같이 가야돼 얘들아 빨리 오세요 그만 파밍하고 나오세요 그 집에 있으신 분 갈게요 갈게요 집 하나를 안 놓치시네 그냥 하나까지 안 놓치 저 노벗바 어떻게 앉혀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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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어디 구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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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구란데 가요 빨리 가요 출발해요 네 이렇게 또 이제 군용 조끼 군용 조끼 3회 하이바 3회 노벗바 맞으시네 아 조끼 한 대 맞았네 성태형 한 대 아 아니 그러니까 노벗바는 좋겠는데 발음 좀 조심해 주시라고요 누가 들어오면 오해하겠어요 예 수도보신 나 진짜 배열 하나 줘야돼 근데 항상 암호 고토님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 다섯개 감사합니다 고토 형님 저희 저기 저기 갈게요 내가 초핑 오케이 오케이 뭐 먹을 게 있어요 맞아요 안전운전 해주세요 예 바삐 달려야 돼요 예 집 쪽은 좀 피해주세요 예 놔줄까 겁나네요 예 네 바로 집 옆으로 가시네 그냥 네 안전운전 하고 있어요 저기요 아 젖 같네 참 아 아 좀 맞아야돼 좀 맞아야돼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안돼 살려주셔야 돼 역시 둘 밖에 없네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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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근데 아니 차를 왜 안전운전 붕대가 없어 붕대가 없어 붕대가 없어 붕대가 없어 붕대가 없어 진짜 아니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거 가스는 가깝네 그나마 가스는 가깝네 그나마 구상 다 날렸네 이거 또 아 젖됐네 아니 운전 못하시면은 좀 진짜 뻑아찌새끼 끝간거야 수선배 그거 포기해야돼 아 저 잘 안 뒤집어진 아 다음 장애장 좋다 근데 다음 장애장 좋아 1등 건너갔네요 예 1등 건너갔어 아니 이거 아 구상이 하나도 없는데 하 그걸 거기서 뒤집으시네 그냥 아 조저먹었네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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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나? 아 이거 구상 두개 쓰네 수부 형님한테 구상 하나 달라 하세요 구상이 없어요 수부 있어 노보바씨 구상도 하나 아까 많이 주우시던데 아 죄송해요 가방 하나에요 많이 주웠다메 나 아까 구상 하나 주웠지 하나 하면 많은거지 가는 곳마다 구상이 있다고 막 가방이 없어서 못 주웠지 전 나왔어요 저도 곧 나옵니다 저도 곧 나가요 살 수 있어요 저는 성태형님 사장형 한 번 더 쓰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프라이팬 제겨요 여기 여기 38선이거든요 바로 프라이팬으로 뒤동수 가질게요 아 진짜 구상이 없어요 구상 주셔야 돼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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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이 필요해요 구상 야아 뭐 북한군이세요? 불태우시는데 구상 하나도 없어? 엘로할래 엘로할래 한개 줬어 아 자기장 또 오거든요 가야돼 발앞이야 뭐야 쏘지마 위치 득혀 이게 안맞네 반 떨어졌네 방금 저 배열좀 주세요 나 없어 사배 한개야 난 이게 안맞네 제이어로할래 나 좀 저 집 뭔가 짜증나는데 저 집 지금 나만 짜증나는건 아니고 저 왼쪽에 2층집? 돌진할게요 어 없는거같은데? 다시 하겠다 앞에 아니 저거 저거 자연산이잖아 여기 파밍한거 자연산이에요? 역시 역시 너무 오빠시네요 너무 오빠 자연산 좋아하시네 역시 너무 오빠세요 자연산 아 재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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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재수개 재수개 있는데 아 표창동상 캐릭터 잡혔네 아 웃기네 재수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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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호호 제발 제발 아우 저야 아 아 후라이펜으로 대가래 맞았어 아 조끼 다 없어졌어 아 다시 하타고 하자 5탄 맞는 사람 앗 아니 이거 자기장 줄면 출발할게 자연산시 정신줄 로션네 이형 안타고 하자 이형님 아이씨 아이씨 개같애 수 저기 수개행님 4배율 하나만 남는것 좀 주세요 저 가야돼요 저 가야돼요 저 못볼거왔어요 저 못볼거왔네요 어딘데요 저기 저 배율 하나도 없거든요 제걸 배율 좀 주세요 배율 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됩니다 카레 한번 썰림 드릴게요 아니 8배율 있으시잖아요 아니 카레 한번 썰림 카레 한번 썰림 드릴게요 아 뭐야 하지 말라니까 좀 아 잠깐만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지금 차 내 손에서 처리했어 차 제일 중요한데 레드전이에요 제 손에서 처리했어요 형님 아니 오토바이 아 형 빨리 살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야 차려주세요 빨리 부탁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제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아 성태양밖에 없다 차 찾아야돼 지금 주변에 보고있어 아 이거 옷 너무 멀어 아니고 다샤를 왜 아 멀다니까 주변에 차 안보여 차 안보여 오빠 일로가야지 동상 아 오도바이 한 대 더 있다 나 태우고 갈게 오케이 아 참 선장님 타시죠 선장님 타세요 타세요 타시라구요 타시라구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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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차 있을거 같은데 자기장 아예 위비인데 타고 가야돼 오토바이 바리 건널때 조심해야돼 야스나 로조가고 여기 있을수도 있어 여기 여기 파쿠바이 파쿠배 자연산 오토바이 타 자연산 오토바이 타 자연산 자연산 오토바이 타 기가 막히네 아 어디로 가야돼 같이 상의하고 가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건데 어디로 갈까 아 애매하네 저기 가자 초핀 샷건이 아니야 카오파리야 아 나 샷건이야 초핀가자 dude 어 레트럴했다 형님 안돼요 잠깐만요 손에 다리 건너야돼요 와 저거 또 그걸 드시러 가시네 다리 건네면 죽으실땐데 고맙습니다. 우리 옆으로 돌아가자 네 돌아갈게 일로 갈게 형 저 앞집까지 바로 앞집 바로 앞집 오른쪽집 형 보급 안돼요 형 저 때려주고 가요 형 이거 돼 이거 돼 형님 형이 달려 빨리 달려 형이 요 집 요 집 빨리 달려 이제 무빙 무빙 아 형님 제발 형님 가셨으면 좀 살리러 와주세요 형님 안 가야돼 안 가야돼 문 닦하면 드릴게 문 닦하면 드릴게 우리 어떻게 해요 수영 가뭄사위 없다 버려라 아 참 너무 아쉬워 이만 조졌네요 그냥 와아 저기 안타길 자니까 진짜 잘 못탔네 내가 내가 잘 못탔네 바꾸 왜 만약에 저기서 탔으면 어 뭐야 김선장님도 돌아가셨네 그치않아 잘 못탔 아 뭐야 재미사고요 저거 아니 소리가 좀 이상하네 성태씨 여기 있죠 여기 빨리 빨리 가자 오케이 성태씨 그 기술점수 백점짜리 보셨잖아요 백점까진 좋았는데 그 마지막 그 버리고 가는 거 뭔가요 마지막에 내렸어야 돼 봉급에서 버리고 가는 거까지 만족하셨습니다 굳이 구상까지 가셨네 담배락 있네요 그냥 붙어요 그냥 담배락에 붙어요 붙어야돼 붙어야돼 에 저거 붙어야돼요 그냥 차타고 저 앞에까지 붙어요 담배락 앞에 앞에 그 다음에 싸워야돼 담배락까지 안돼 안돼 이걸 싸우나 아 없어 여기 없다니까 여기 조그만 집 온거 저기다여여여여 담배락 담배락 두마리 있다 나이스 샷발 아 나 이거 4배율이네 한명은 왼쪽 빠져야죠 레벗이 없네 레다지 없다나 나 나이스 화염병 뿌리세요 화염병 아 거기 형이 수부 형이 해줘야돼 아 그거 왜 앞으로 가는거야 거기서 아 아 아 아 이걸 진짜 답답하네 아 이거 선태형이 말아먹었네 아 그러니까요 선장님이 운전대요 운전대 맡기면 안되는데 맨날 집에서 앉아서 게임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저희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진짜 찐맛가져 진짜 찐맛가져 밀벨 찐맛가져 수부시 찐맛갈게요 진짜